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월급 통장은 더 가벼워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뜨거운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정확히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는 세율에 의해 연봉 1,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저 6%, 연봉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최고 38%까지 세금을 차등 적용해서 냈습니다. 여기서 연봉 1,200만 원 혹은 연봉 3억 원이란 세금을 내는 표준금액, 즉 과세표준액이 되는데요. 소득공제란 연봉 중에서 세율의 기준이 되는 이 과세표준액을 낮출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과표 기준액이 낮아져서 한마디로 세율을 정하는 소득의 기준이 낮아지니 그에 해당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항목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잔여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던 것도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고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소득공제 부분도 모두 일정 액수를 전체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먼저 과세표준액으로 잡은 뒤에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 항목별로 일정 액식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의 세이부담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닐 텐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겁니다. 톡톡 뉴스 화상식 손영주였습니다. 소원의 김지인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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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